골반 너비, 그리고 또는 편하게 조금 다리를 여유있게 열어주시고요. 스쿼트 가보도록 할 거예요. 이렇게 앉았다 일어났다, 무릎이 불안하게 흔들리지 않게, 그리고 양손은 위로, 그리고 어깨 으쓱 올라가지 않게 스쿼트를 하면서 사이드 레터럴, 어깨, 그리고 하체 같이 가보도록 할게요. 자, 준비되셨나요? 가슴 들고 어깨 으쓱하지 않도록 계속 의식해주세요. 준비, 시작! 자, 호흡은 자연스럽게, 그렇죠? 발바닥이 바닥에서 떨어지지 않도록, 자, 동작 계속 하시면서 저 옆모습도 봐주세요. 자, 힙을 먼저 뒤로 빼면서 앉는 거예요. 무릎을 먼저 구부리면서 앉는 게 아니고, 힙을 뒤로 빼면서, 그렇죠? 자, 허리도 최대한 세워볼게요. 양손은 앞으로 쏠리지 않도록, 가슴 열고 어깨에 집주, 그렇죠?